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가야을 땅깃다 석상해 있는 수칠로마 야차의 집에 계셨다 그때도 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카라야차가 수칠로마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수행자이다 그러나 수칠로마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엉터리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는 그를 수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 수칠로마 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그러나 스승은 몸을 피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쭈었다 수행자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친구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와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수행자여 당신에게 묻겠소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며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견제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친구여 신앙 마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망나한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내 두 다리를 붙잡아 견제스강 건너로 내던지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라 숯질로 마야 차는 스승께 다음에 실어서 물었다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음과 소름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돈간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하치 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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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 나무에 우린 사기 가지에서 생기듯이 덜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농구리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듣거라 본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본내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곳에 누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안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가야할 땅 깃다 속상에 있는 수질로마 야차의 집에 계셨다 그때도 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카라 야차가 수질로마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수행자이다 그러나 수질로마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엉터리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는 그를 수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 수질로마 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그러나 스승은 몸을 피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쭈었다 수행자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친구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와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수행자여 당신에게 묻겠어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친구여 신앙 마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망라한 모든 살아있는 것쯤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내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라 수째로 마야 차는 스승께 다음에 실어서 물었다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음과 소름 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도와 버리는 것처럼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 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도와 버리는 것처럼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마치 바냥 나무에 우린 싹이 가지에서 생기듯이 덜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농구리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듣거라 혼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혼내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게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곳에 누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안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과야의 땅 깃다 속상에 있는 수질로마 야차의 집에 계셨다 그때도 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카라 야차가 수질로마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수행자이다 그러나 수질로마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엉터리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는 그를 수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 수질로마 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그러나 스승은 몸을 피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쭈었다 수행자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친구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와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수행자여 당신에게 묻겠어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어 친구여 신앙 마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망라한 모든 살아있는 것쯤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내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질만 한 자를 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라 수채로 마야 차는 스승께 다음에 실어서 물었다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음과 소름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도와버리는 것처럼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긴다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자기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하체 반양 나무에 우린 싹이 가재에서 생기듯이 널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넝쿨이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듣거라 본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본내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곳에 누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안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과야의 땅깃다 속상에 있는 수칠로마 야차의 집에 계셨다 그때도 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카라 야차가 수칠로마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수행자이다 그러나 수칠로마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엉터리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는 그를 수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 수칠로마 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그러나 스승은 몸을 피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쭈었다 수행자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친구여 친구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와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수행자여 당신에게 묻겠어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게소 친구여 신앙 마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망라한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내 두 다리를 붙잡아 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 먼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라 수째로 마야 차는 스승께 다음에 실어서 물었다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음과 소름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사비를 도와버리는 것 처럼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좋고 싫은 것과 소름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된다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버리는 것 처럼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하치 반향 나무에 우린 싹이 가지에서 생기듯이 떨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농구리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듣거라 본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본내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게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곳에 누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안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과야의 땅깃다 속상에 있는 스칠로마 야차의 집에 계셨다 그때도 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카라 야차가 스칠로마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수행자이다 그러나 스칠로마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엉터리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는 그를 수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 스칠로마 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그러나 스승은 몸을 피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쭈었다 수행자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친구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와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수행자여 당신에게 묻겠어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게소 친구여 신앙 마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사문바람은 신인간을 망라한 모든 살아있는 것쯤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내 두 다리를 붙잡아 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 먼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라 수째로 마야 찬은 스승께 다음에 실어서 물었다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음과 소름 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사비를 도와버리는 것 처럼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좋고 싫은 것과 소름 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된다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버리는 것 처럼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하치 반향 나무에 우린 싹이 가지에서 생기듯이 떨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농구리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듣거라 혼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혼내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곳에 누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안는 일이 없다 또 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